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년! 이거 암흑이가 만들었어 3년! 이거 암흑이가 만들었어 진짜 너무 고마워 코어 같이 불려 그래 이거는 코 그리스마스니까 이거는 눈이고 이거는 과자집처럼 내가 인테리어 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앞으로 꽃길만 걷는다고 이렇게 꽃이 있고 내가 하얗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나야 이거 암흑이고 30년이라서 3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창조기 꽃밭인 거야 꽃밭 하트잖아 이거는 암흑이거든 지금 암흑이 주위에 푹신푹신한 마시멜로 암흑이는 푹신푹신하게 살라고 여기 암흑이 이니셜이구나 그리고 요미는 초코 좋아해서 초코파우더를 뿌린 거야 그리고 요미는 많이 먹어서 돼지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 요미 이니셜 고마워 아니야 그냥 뭐 배려해 주고 그러니까 싸울 일을 내가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싸우게 된다는 거를 아는데 말을 하면 말 안 하고 그냥 약간 그런 거 그럼 나중에 터지잖아요 뭔졸이야 그건 또 내가 완전히 아니면 터졌다고 그래 그렇게 쌓아놓고 나중에 터지면 어떡해요 아니 그래요 별로 좋은 답변이 아닌 거 같아요 나 안해 나 인터뷰 안해 나 안했어 나 인터뷰 안했어 나 인터뷰 안했어 내 속나는 걸로 했는데 잘하라고 별로 좋은 답변이 아니에요 약간 이런 거지 여기서 내가 또 뭐라고 하면은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그런 거 같아 하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면 암용이 성격상 나한테 뭐라 할 거 아니까 그냥 내가 참자 암용이는 져주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유미가 져주자 나 그럼 그럼 그렇게 해 3년이니까 3년에 쿠키를 먼저 먹을까? 그래 근데 진짜 맛이 없을 텐데 맛은 기대하면 안 된다 맛있어 그거 먹어도 되는 건지 몰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위에 촛불 붙어 있잖아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아닌 거 같아 먹었는데 괜찮아 그 정도 쿠키일 거야 쿠키 나도 잘 몰라 그냥 만든 거야 나도 3년이니까 먹을래 아니야 초콜렛이라 이건 먹어도 되는 거지 어떤 거? 멍이 닮은 눈사람 먹어볼게 어 초콜렛이야? 아니 뭐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 그거 설탕이라니까 설탕 굳힌 거 보들보들하라고 나 나 진짜 렌즈 티 많이 안 나? 났지 장난친 거 하니까 너 왜 너무 추워 나 오늘 너무 달라진 거 없어? 뭐 하얀 색깔? 아니야 그럼요 달라졌어 엄청 달라졌어 티 많이 나 내가 지금 힌트 주고 있잖아 진짜 티 많이 나는 거 같아 응 아이고 그걸 또 해버렸어? 빨리 진짜 티 많이 난다고 너 나 안 사랑해? 사랑하는지 왜 이렇게 반짝거려요 반짝거렸구나 아 그랬구나 이걸 해버렸네 빨리 맞춰보라고 아 눈주에 그걸 했구나 응 렌즈 바꿨잖아 그니까 렌즈 내가 말했잖아 뭐 하는 나라 봐 맛있지? 응 앞에서 안 지워 봤거든 응 맛있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눈 알고 나니까 확 보이지 응 응 응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으면 맛있어 응 날씨는 먹을까? 쫌 맛있으면 먹어요 응 이곳이 고소 줄어들고 으응 도르타 으응 으흐흐흐흐 아직 그만 먹자 응응 응응 유기인거? 으응 으응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 3년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아멍이에게 바라는 점은? 변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거면 될 것 같아 표정이 왜 그래? 내 표정이 왜? 변합했다는 거야 뭐야? 아니야 자기 맘대로 해석해 너 표정을 지금 사람들이 못 봐서 보는 지 지금 뭐냐 그게 내가 뭐 앞으로 유미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냥 지금처럼 지금처럼만 내 거랑 완전 똑같네 지금처럼 아멍이 성격 잘 받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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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이 이거밖에 없으면 좋은 거 아니야 3년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숫자 3년 되게 작죠? 별거 아니지 않나? 10년 사귀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왜 헤어지면 언급하지? 그만큼 너 코에 이상한 먼지 묻었어 누가 보면 코딱지인 줄 알겠어 어디? 코딱지 맞는데? 아 진짜로? 해줘 님들 아 뭐해 왜 헤어지면 언급하냐고 그만큼 3년에 연연해 하지 말자 우리가 사귀는데 3주년이 되고 나 안해 요미가 군대에 있기 때문에 3주년 님에도 불구를 하고 뭐 딱히 챙겨주거나 그런 게 없는데 서운하거나 뭐 그런 게 없는지 일도 없는데요? 왜요? 요미가 저게 최선이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기념일 챙기는 거 귀찮아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88년까지 88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디 너 근데 뭐해? 뭐 줌하지? 아니야 인터뷰하는 게 진짜 궁금하냐고 아니 너 한 번 알아? 이거 퀄리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진짜야 볼래? 안 봐 아 봐봐 진짜 한 번만 한 번 본다 이제 끝나? 편집할 때 볼게 지금 보여줄게 다음 달에 병정되는 거 뭐 그거요? 나 씻하고 올게 씻어 본데요 개똥벌레는 오늘도 열심히 똥을 굴립니다 개똥벌레는 허리도 아프지 않은 거 봅니다 너무 머리 작아 그러니까 이거 그거 그거 아니야? 빅키어로? 됐어 암흑유비가 많은데 눈사랑 앞에서 봐봐 그쪽에서? 예뻐 맞네 각졌네 얼굴이 동그라지 됐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좀 잘 찍어봐 내가 따라라라라 아직 3년인데 냄새를 안 써요 뭔 소리야 냄새 좀 트자 냄새 틀래? 너 방구 틀래? 나 방구 텄잖아 난 너 앞에서 끼잖아 유미 그랬잖아요 멍이는 방구를 저한테만 튼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터요 모든 사람한테 트는게 아니라 그냥 방구 낀다고 말 안하고 그냥 끊는거지 방구 끼는거에 대한 그런게 없어서 그냥 방구가 마련면 끼고 약간 그런 나 냄새가 안나니까 잘 유미는 길 가다가 먼저 가 백포 똥방구 특히 뭐 과식했을때 과식하고 나와서 먼저 가 이래서 한 5발자국 하면 뒤에도 내가 그걸 3년째 내가 3년째 너 방구 냄새를 왜 못 맡아야겠냐고 또 내가 앞으로 안가면 참잖아 또 3주년이었어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